안녕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녕 진짜 많이 컸다 저 스무 살이에요 보태라 하시나요? 아 이번에 저희 미션이 앨범 자켓 촬영이에요 컨셉이 뭔데? 센 컨셉이에요 그냥 어두워 그냥 어두워요 이거보다는 그냥 뭐 뱀파이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팀워크가 좋아야 돼 한 명 한 명 다 생각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진영영 말 잘 들어 잘 하는 거 그러면 인생 쉬워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뭐예요? 쉽게 이런 자켓 할때요 카메라 잘 나오는 각도? 찍혀봐요 핸드폰 가지고 찍어주고 찍혀봐요 그러면은 야 이 포즈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각각님들이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러 오고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